너무 썩은 겁니다. 위아래 할 거가 없이. 박동근 씨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위아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다 관링이 돼가지고. 너무 썩은 겁니다. 신임 이름 김용빈 법원 내 여러분들 교육원장이 가가지고 완전히 보쌈이 돼가지고 그냥 선관위 사기 세력들에게 놀아나지 않습니까? 서울법대 출신들이 다 그 모양인 겁니다. 선관위가 너무 썩은 겁니다. 이분 말씀이 황교안 대표께서 어느 선까지 개입돼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분이. 위아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역선관위 사무총장과 핵심 여러분 직원들은 위조투표지 투입에 여러분들 관련됐을 것이고 중앙선거할리위원 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전산조작에 관여됐을 테니까 전부가 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1년에 세금을 1조 가까이 투입해가지고 소위 선거범죄집단을 육성양성해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국민을 그냥 돼지개로 보는 겁니다. 돼지개로 보고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부정선거를 계속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이 영상이 나가고 제가 다 여러분들이 이 닥터 브레인에서 나온 댓글을 읽었습니다. 왜 이러면 대한민국의 지금 식자통제를 하는 이야기는 너무 많은 부분이 거짓이니까 민초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래서 몇 분을 여러분 한번 뽑아봤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사람들이 어떻게 고민을 하고 있는지 283개가 여러분 땅 걸렸으니까 지금은 한 300, 400개가 걸렸을 겁니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관해서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직원의 양심선언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301명이 찬성입니다. 그래도 윤 대통령은 안 움직일 겁니다. 그거를 경상도 말로 뭐라고 하는가 사람이 참 니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대통령은 안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지지류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뭐죠 연금계획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니나 잘해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여러분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을 불볼 듯이 결과가 뻔합니다. 사전투표지의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도록 해야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착하게 여러분들 문제를 보지 않습니까 116명이 찬성이고 단 한 명도 반대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양심이 죽은 겁니다. 윤리가 죽은 겁니다. 도덕이 죽은 겁니다. 법이 죽은 겁니다.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질 겁니다. 선거 부정이 완전히 제도화된 나라가 잘 살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잘 살 수가 없고 모든 사회에 기강이나 규범이나 이런 게 무너지고 그냥 선거를 장악한 세력들이 입찰 납품 뭐죠 입학 뭡니까 무슨 아이들 괴로운 다 해먹겠죠 막 공산화 차원이 아니고 그냥 다 해먹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라를 어디 한 끼를 팔아넘기겠습니까 중국 공산당 뭡니까 발바닥을 틀어넣겠죠 그래야 본인이 이익이 되니까 조선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냥 맥나라나 청나라에 그냥 줄을 댄 그런 가문들이 영광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도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조선조를 하고 어쩌면 이렇게 같은지 때로는 기가 차고 희한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필연적으로 뭡니까 해양 세력과 결별하고 대륙 세력 중에 맏형에 해당하는 중국 공산당 밑으로 갈 것이고 이민청 여러분들 이제 나왔으니까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면 한족을 대급 받아들이면 그걸로 뭡니까 남조선이 없어지는 거죠. 진실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동근 씨 보고하는 이야기입니다. 부정선거를 뿌리법기 위해 애써주시는 애국자분들께 감사합니다. 양심선을 하신 분 기적의 쾌유를 기도합니다. 168명이 찬성한 겁니다. 10년 전부터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든 선거에 손을 대고 사전선거는 선거법 위반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마지막 용기를 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가담자의 제2경중에 따라 최고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처리 안 하면 정부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절대 안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뉘진 사람인 겁니다. 나는 동갑내기로 도저히 뭐죠. 그 남자의 머리구조 두뇌구조를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부정선거 이제는 웬만한 국민들이 다 압니다. 2번만 하면 사행입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9번 했고 한 번만 하고 대한민국을 다 먹을 수 있는데 한 번 안 하겠습니다. 당연히 하죠. 목숨 걸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냥 아예 눈 깎고 화끈하게 할 겁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200석 그냥 안전빵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저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때불당의 뭡니까 선거 부정제로는 뭡니까 총책이면 화끈하게 하는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사전투표를 7.5%에 롱띵해가지고 37,453표를 동원했습니다. 4월 11일 총선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7.5% 정도의 사전투표를 뻥튀기하면 329만 표를 조작할 수 있겠지만 내가 만일에 더블당의 선거 부정의 총책임자 같으면 저는 그 정도 안 할 것 같습니다. 7.5% 훨씬 높여가지고 한 450만 편 500만 편 이러면 도둑질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뭡니까 그냥 보수 진역을 괴멸시키고 나라를 완전히 먹는 겁니다. 이왕 여러분들 뭡니까 이왕 작게 하든 크게 하든 뭡니까 도둑질하는 거니까 이번에 그냥 끝내면 절대로 3구 대통령 선거가 재판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예. 보시기 바랍니다. 작금의 나라 상태와 대통령도 국힘당도 한동운도 선거 부정을 밝힐 의지가 없습니다. 있었다면 벌써 초장했을 겁니다. 선관위의 겁없는 작태를 보고도 침묵함고 있습니다. 국민이 바보인 줄 알고 수검표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개소리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도 모른 채 한 국힘과 대통령 보수 언론이 한탄스럽습니다. 좌파 언론 민노총 방송 더블당이 같이 묻어가는 원흉질이라 치더라도. 그래서 보수는 항상 비급합니다. 비급하고 모래알이고 지켜야 될 가치가 없는 겁니다. 보수가 지켜야 될 가치라는 것은 정직함입니다. 정직함이 있을 때 보수가 좌파들에 비해서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힘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조갑제처럼 정직하지 않으면 보수라는 입을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난 보수의 핵심 가치가 정직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석종대님이 글을 올리셨는데 박동근님 십수년 전에 5, 6차례 뵈었는데 이렇게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한참 연락이 닿지 않아 소식이 궁금했는데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군요. 쾌차하시길 빌겠습니다. 빨리 나으셔서 선거부정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늘 함께하겠습니다. 석종대님이 또 오랜 기간 동안 선거 문제를 이렇게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한 시절에 노력해오신 아주 선구자 가운데 한 분인데 십수년 전에 이분하고 같이 만난 적이 있으시네요. 아, 선관이 내부에서 투쟁했던 애국자식은요. 전자개표기 부정상거의 실체, 부정개표의 실체입니다. 책은 이미 품절되었고 박동근이 아니고 박동근입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무성이가 어부바하면 당선시켜준다고요? 김무성이가 참 대단한 겁니다. 한규환 대표님의 선관이 직원 참여 범위에 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없으시군요. 아마도 최소한 4급 이상은 자위반, 타위반으로 모두 부정선거에 관여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선관이 내부에서는 이 상태를 쿠데타, 혁명으로 본다는 것에서 내부 분위기는 짐작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연 더블당, 조연 선거관리위원회, 프로젝트 명칭 대한민국 점령, 그게 아홉 번 성공한 겁니다. 열 번째는 이제 앞에 있는 겁니다. 이게 나라냐? 수개표 이런 것도 다 국민 농락하는 것입니다. 개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표 결과를 집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각 지역의 개표 결과를 집계를 중앙으로 통합하면서 컴퓨터 조작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개표로 부정선거가 없어지겠습니까? 집계까지 몽뚱 수작을 해야 부정선거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네요. 지금 보시게 되면 앞에서 여러 번 읽었지 않습니까? 이 수개표를 하고 야단법석을 찌더라도 이 현장에서 개표 상황표가 작성이 되고 개표 결과 집계되는 상황에서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조작이고 현장에서는 투표지 불규를 쓰겠지만 그거는 이제 보조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조작섭을 통해서 조작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 중요한 조작인 거죠. 제야 전문가가 작성을 해 가지고 제공한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참 나라가 어쩌면 이렇게 여러분들 참 무너지게 됐는지 제가 참 유감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